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용효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륙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경기 북부와 제주도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속산되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강수 전망과 함께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개입니다. 충청도, 경기도, 남부지방에 낀 안개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복사 안개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새벽까지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해 수증기가 많아져서 발생하였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흩어져 아침에는 모두 쏟아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수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고도 5km 이상 대기그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부는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비가 내리고 있는 건데요. 정체전선은 남쪽 고기압의 경계를 따라 점차 북동진하여 오늘 낮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제주도는 낮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새벽까지 내린 비로 우리나라가 습불난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기압골을 따라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비구름대를 만들어서 내리고 있는 건데요. 기압골이 남동진함에 따라 아침에는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고 낮에는 충청도와 강원, 영서 남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압골이 약하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강수 시간은 길지 않겠고 강수량도 적겠습니다. 강수분포도를 보면서 강수 전망을 정리해보면 현재 경기 북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남동진하여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도로 이동하다 오늘 저녁에 그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북상하여 낮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었다가 남부지방에는 아침에, 제주도는 내일 낮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는 30에서 80mm, 제주도 산지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중부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는데요. 정체전선과 근접하는 제주도에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